경기 형님 이제 일어나셨네요 빨리 나오라 그래 왜 안 찍었지 아무도? 3명 이틀 했어요 3명 3명 이틀 그거 안 찍으셨나 저도요 왜? 시작했는데요? 왜 안 찍어? 네? 왜 안 찍어? 방에서 일어나시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셔서 조금 식단 나오셨잖아요 어 갔어 상대가 약해서 안 하고 있어 네? 상대 팀이 약해서 안 하고 있다고 잘 모르는데 내가 도시의 오브에 내가 이강인이잖아 어 어 근데 내가 뛰어들면 이게 시합이 안 되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지금 제 본명을 말씀드려도 돼요? 본명이 뭐예요? 저는 박지성입니다 본명이 이강인은 안 돼요 이강인은 안 돼요 아 본명이 박지성이네 본명이? 박 과장 본명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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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박지성은 어떻게 했잖아 그 레전드로 남아있어 네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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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 실체를 나같이 내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기네들은 코 끝이라고 보면 돼 야 진짜 장분 나온 거야 하하하하 뭐 자기네들은 그거 저 야 경규 왔다 경규. 야 경규 왔다 경규. 히트 히트. 경규 왔다 경규 왔다 경규 왔다. 경규 왔다 경규 왔다. 광우다. 이제 봐라 씨앗 봐라. 야 이거 잠깐 사나이도 잡는데. 이게. 광우다. 이제 봐라 씨앗 봐라. 야 이거 장난 사나이도 잡는데 이게. 아 이거 지금 완전 안 했네. 아 나 완전 안 했네. 어떻게 그렇게 딱. 도시어 붙이면 딱 나오지 어떻게. 이렇게 쉬운데. 이렇게 쉬운 거를 잡나. 경규 광우 41. 이건 낙시가 아니야. 아 나 참 행복하네. 퍼포먼스도 약하게 하는 거야. 얘들 충격 받을까봐. 이야. 아아. 이걸로 안 된대 광우다. 이걸로 토미그트럭. 들어오라 봐라. 얘들 피죽은 것도 찍어라. 이게 광우야. 호랑발이야. 이경이 지금까지 지켰습니다. 이거 봐라 수근아. 축하드립니다. 이 회장님. 네.